저희 지금 편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워낙에 죽, 스프 같은 거 이유식 냄비로 너무 활용도 좋게 깔끔하게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깨끗한 스텐이어서 벗겨지고 일어날 걱정 없어서 조화를 하시는 스텐 냄비로 편수 냄비 따라가고요 이어지는 양수 냄비조차도 근사하게 쉐입 좋게 심지어는 정말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 높아서 거의 주방에서 내려올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어지는 전골 냄비도 보시면 워낙한 깊이감조차도 좋아서 보글보글 테이블웨어로 아니면 요즘에는 화채 같은 거 여기에 담아두시고 냉장고로 그냥 이동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곰솥도 준비를 했습니다 곰솥이라고 저기 이고 지고 저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곰솥이 아니라 딱 쓰기 좋은 지금 6만 9천 원 상당의 5리터 데일리 곰솥까지 저희가 다 풀 스텐레스 냄비로 저희가 준비해드렸어요 특히나 냄비 방송을 봤는데 아예 후라이팬조차도 바닥 3중 바닥에 스텐 후라이팬으로 바꾸시는 찬스다 보니까 주방용품 오늘은 풀세트를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란 그럼요 정말 건강하게 깨끗하게 기분 좋게 쓰시는 거예요 불 앞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요 상품평 포토 상품평 남겨주시면 냄비 좀 더 드리는 이 조건은 마지막으로 보시는 생방송 어떠세요 이미 에드워드 권 하면 7성급의 전 헤드쉐프 그러다 보니까 그 명성 이미 너무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열정과 노하우를 담아낸 에드워드 권의 풀세트 스텐레스 냄비예요 고객님 제가 양수로 보여드리자면 벌써 이 두툼한 3중의 바닥 이 정도의 두툼함만 보셔도 눌러붙은 걱정 덜하면서 열 전도율 정말 활용성 있게 뜨끈하게 시원하게 드시는 특히나 아예 절, 열원을 가리지 않고 인덕션까지 사용이 다 되는 풀 스텐레스로 가스렌지, 인덕션, 전기렌지 할 것 없이 심지어 전자렌지까지도 들어가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소재 전체적으로는요 사실 유광과 무광의 스텐이 같이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고급스러움이 또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게요 쓰면 쓸수록 어머 더 낡아지고 어머 여기 조금 난 게 자꾸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늘 새 것 같이 아주 우아하게 바꿔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보시면요 어디 하나 나사, 립의 조임 전혀 없이 특히나 안쪽으로 계량 표시 다 돼 있기 때문에 레시피 보시고 요리하실 때도 너무나 활용도 좋으실 테고 중요한 건요 안쪽으로도 역시나 어떤 나사나 립의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건 보통은요 고객님 조리할 때 어떠세요? 이거 뚜껑 열다가 요렇게 그냥 올려봐주시면 요렇게 해요 우리 보통은 요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요렇게 했다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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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대로 그냥 뚜껑 걸어주실 수 있도록 특히나 따라 내실 때 국물 같은 거 따라 내실 때 흘리지 않도록 퓨어링 림 처리가 제대로 돼 있고 뚜껑 자체에 구멍을 낸 타공 방식이 아니라 엣지홀의 방식으로 해서 스팀홀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깔끔하게 세척도 용이하게 고객님 이게 프리미엄 사양의 정말 탑 셰프 에드워드 건의 열정과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청담동의 매장에서는 이 냄비로 이 주방용품으로 조리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대접하는 에드워드 건이 실제로 사용하는 프리미엄 냄비 오늘 풀세트 보시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가격 8만 9,100원의 앱 결제가로 보시고요 저희 한 달에는 만 7천 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는 시간 오늘 특히나 포토 상품 평시에 아예 냄비 종을 더 받는 죄송합니다만 올해 상반기 마지막 상방송으로 보시는 시간